경찰차는 좀 무섭지 말입니다 탈 수 있냐 내가? 이만 어디 갔나? 좋았어 스타트 좋았어 아니 또 잠깐만 이거 또 설마 거기 아니죠? 비상우출을 무조건 타야되고 진짜 이거 개부럽다 아 저기까지 못가겠다 일로 가자 오케이 여기 못 올라오는 자리지? 오케이 나이스 어디야 지금? 와 가운데 들어왔어 가운데 들어왔어 나이스 에라 모르겠다 고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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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문쓰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가운데 왔어 이거 어때 자리? 개꿀인데? 어 아늑해 어 좋아 근처에 소리 난다 자 일단 최소의 탑10까지만 들자 첫 번부터 레전드 레전드 그래 얘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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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였구나 와아아아 나이스 38점 그러지 마라 야 너 저기 어디 어? 이럴쓰 총이 안나왔다 총이 안나왔어 와아 아니 내 차 잠깐만 나 그럼 차 없는거 아냐 이제? 야 왔다 차 가지고 왔다 나의 차배달 쿠팡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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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연하라 사연하라 놀랍겠다 진짜 미안해 쓰미 마생 쓰미 마생 쓰미 마생 뭐 빵빵 왜 뭐 어쩌자고 빵빵거리는데? 어 패기에 도망가죠 뭐야 여길 안 냈다고? 와우 샷건이었어 큰일날뻔겠다 이거 와 샷건이었어 큰일날뻔겠다 이거 맞네 아 아 씨 잘못 갔다 씨 아 씨 잘못 갔다 씨 아 샷건이었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어? 저기 수르타? 그럼 저기 둘이다. 창고 여기가 오른쪽으로 빠졌네. 역시. 역시 저기로 빠졌어. 나이스 치킨! 어우 좋았다. 나이스 나이스. 퇴근 나있다. 42점까지. 한방이 1830. 스피셜 오완스 컷! 와 진짜 깜짝이야 야. 야 진짜 깜짝이야. 봐봐. 붓기 좋지? 붓기 좋은 짓. 과장에 뚜굴 뚫고. 와 진짜 얌살단들. 야 여기 암살 진짜 많이 온다는데. 미쳤다. 나이스. 저기 있었구먼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가 많이 줄었구요. 그렇지. 카우파 소리. 놓치지? 안을꺼에요. 그럼요. 나이스 체킹! 좋습니다 2연치 아! 아! 넌 반하자마자 뭐가 넌 뭐 하세요? 넌? 나이스 치킹! 깔끔했습니다 와... 이걸 치킨 먹었어? 다섯판 동안 11 17 21이야 오늘 조금 느낌 오나? 또 여기 줬네? 아니 말이 되나? 와 진짜... 나 첫판에 리톤... 아 완전 안쪽에 또 엔딩이 여기 엔딩 났었거든 아까? 나 3등 했는데 아까 첫판? 또 저기 줬어? 어 뭐야 야! 아니 핵이야 핵이야 제발! 아 진짜 핵이다! 진짜 제발! 나무! 나무! 굿샷! 나이스 샷! 자 준비하시고! 두 가지! 야! 아 제발 아 뭐야 밑에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얘 아 존버한거네 좋았다 지금 사실 4일차 만에 실버 5에서 다이아 4까지 이거 5일만에 마스터 찍기 이거 컨텐츠 한번 될 수도 있겠는데